알싸옴 피자상! 우리 남은 이탈리안이 리스펙트로는 러로론넨 이 구진하는 러로 서로의 멜로 치즈는 줄게요 왜이래? 나 공에다 7년 뒤에 추가요 펜네파스타 음 체더 치즈 밋볼 메뉴 선택 누가 한지? 아 맛있겠다 오솔의 피자 오솔의 피자 어때요? 맛있어요? 배깃쇼 내 마음을 모두 모아 너에게 보낼게 광고는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언니 이렇게 하면 피클 광고밖에 못해요 피자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? 시대가 바뀌어도 러빗, 리빗, 댄스!